많은 지금 학년의 숫자에 맞추기로 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추가 합격 3명이 있어요. 첫 번째 친구는 조유정. 입학 축하드려요. 너무 잘 축하해서 했어요. 송예림. 노래 잘하네. 안 열렸어. 언택트 현장 평가단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굉장히 좀. 제가 이거는 예림이한테 잘 전달해 줄게요. 제가 다음 뽑은 친구는. 오나요? 누구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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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현 제가 유현 친구도 같이 가고 싶었거든요 아이돌 팀에 눈길이 끄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성 모두 순항현으로 입학이 되었습니다 오 마이 갓 다시 전학 온 정인이를 위해 박두 지원 지원이라는 친구는 한눈에 눈에 띄었어요 너무 예뻤어요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 지원 지원 아 이 상황이 너무 뜨겁네.